제발 좀 족돼질한테 자세히 제발 난 족돼질을 안 해 이제 나는 나 평생 안 해 나는 이제 하라고 족돼질 좀 하라고 아 싫어 안 해 나 그냥 고기 구워 먹고 그냥 먹게끔만 고기 먹고 술값 술만 먹게 해줘 아 시각도 오셨어요? 어디를 좀 먹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배 많이 고프시죠? 너무너무 배고파요 일단 형님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네 아 깨끗 끝내줍니다 깨끗 끝내줘요 자르는 건 제가 전문인데요 아 그래요? 비록 외년잡이지만 아 자르세요 근데 가위가 조금 짧으네요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네 오덕떼는 제껍니다 네 저도 노덕 좋아해요 네 오덕떼는 제껍니다 네 왠지 여기 고기는 입질 않아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풍경에서 끝내주니까 뭐 냉동 삼겹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또 고기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고깃집이 또 나름대로 맛있어요 아 손님 아까 많더라구요 네 많이들 사과하더라구요 네 아 근데 진짜 찌맥입니다 오덕떼는 제껍니다 네 아 이 형 좀 오덕떼 먹지겠네 아니 고기 잡는 적은 목립이 걸리겠어요 아니 고기만 잡는 적은 역전은 명수 형이야 야 나 실어 갈래 이건 뭐예요 상상의 하지 말고요 족돼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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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명수 형 족돼질 해가지고 야 갓은 족돼질 이시게 해 놓고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잘못했죠? 하하하하 질장하지 있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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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쪽짓에 껍xaeda 이렇게 così 상추조차는 맛있어요 맛있어? 네 연기만 빼고요 일단 상추가 너무 연해요 상추가 너무 연해요 이렇게 딱 넣고 한 장 넣고 일단 한 장 넣고 음 오 음 와 나 이 맛은 잊지 못할 것 같아 다른 건 다 잊어도 지금 이 맛은 잊지 못할 것 같아 음 아이고 음 아니 한동안 더 넣어도 되는데 한번도 다 탈까봐 맞아 먹고 먹고 또 먹고 해야지 한번도 딱 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타면은 제일 좋았던 게 뭐예요 오늘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어제부터 일단은 제일 좋았던 거는 산새 산새 이 강원도 정선의 산새 그 강원도 산새가 너무 좋고 일단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 끈적끈적하면 없고 그 다음 음식을 이제는 먹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 말고요 뭐요 형이 제일 좋았던 가잿물 가잿물 빠지는 거 더울 때 빠지는 거 얼음물 같더라고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가잿물 너무 차가워서 아니 올 때는 가잿물 올 때는 오기 전에는 뭐라는지 아세요? 아 야 그런 불이 어디 있어 집 앞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만 아 아 살짝 땡겼다고 영상 다시 해보시면 살짝 땡겼다고 죽겠대요 엄살이 얼마나 심한지 아 나 진짜 얼음물 얼음물에다 얼음물을 가봤는데 와 거기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요 끝내줘 놀랬어요 놀랬어 나 25초 가춰봅니다 들어갔다 지금 한여름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놀랬습니다 저희 집 앞에 이런 데가 처음으로 여기 와서 2박 3일 있고 아우라이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뽑기도 해서 가서 막걸리에 감자전도 먹고 오고 형은 좀 어떻게 보면 보너스를 많이 받아서 축제할 때 한 바퀴 돌고 또 또 짜장도 사주고 짜장도 맛있게 먹고 짜장도 맛있게 먹고 내가 많이 사줬는데 생각해보니 뭐 사줬어요? 옥수수도 사주고 옥수수 어때요? 옥수수 가운드 찰옥수수 처음에 안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니 옥수수도 제가 잘 안 먹거든요 와 여기 옥수수 최고입니다 숙제 최고입니다 1년치 먹을 걸 오늘 다 먹었어요 언제 오늘 옥수수 옥수수 한다고 피석수도 안 된다고 다 먹었거든요 자 이제 이거 한번 네 이거는 그냥 쌈장에 한번 먹어볼게요 아 저는 싼 거예요 저는 싸서 딱 이렇게 한 거 딱 이렇게 한 거 갈매기 딱 오 저는 저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갖고요 오 오 딱 좋아 오 오 으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왼손 소주 오른손 갈매기살 한잔 하시죠 쭉쭉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네 근데 그거 다 타올 거예요 네 이거 다 타올다고요 네 진짜로요 네 아 신경 쓰지 마시면 그냥 순진을 못하시면 안 되니까 그냥 기다려 보시면 다 할 거예요 왜 태우는지를 하던데 그런 상태에서 왜 순진을 내세요 순진 안 냈어요 뭘 딱 얼굴 보자마자 족대가 자꾸 생각하는 거야 족대가 와 얼굴 보자마자 족대가 생각하는 거야 족대가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고기를 고기통이 안 오니까 고기를 다 놓치는 거야 진짜 나 못해 못해 와 날 자 이제 순진한 잔 하시고 요거는 이제 뜨거우니까 요거는 이제 살짝 이렇게 버려놨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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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원래 찍어요? 왜 이렇게 찍어요? 아 이렇게 더럽게 찍어요? 왜 버려놨다가 깨끗해지는 걸 준다고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닌데 또 먹고 또 으악 이리지 마세요 또 아 진짜 이거 내가 요거 먹고 기름장에 틀렸고 나 이거 꼬치 짜리 좀 넣어 또 맛있는 건 또 안 해요 이거? 아 이거 딱 형들 형님 나 요거 딱 이거 먹지 마세요 아 이거 먹어 뒤져 아 꼬치에다가 어 짜 아 아 우리 구독자님 좋아 좋아 할만 합니다 최고 으헣 아 아 으음 으흐흠 응 으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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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거 보내 이거 안에 육즙이 이 안에 육즙이 꽉 차있어 이거 이거 육즙으로 차량 가는게 이게 소설 다는거 나오지 그니까 상당히 이렇습니다 유튜브 따라가러 갑니다 또 놀러가네? 라고 얘기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제 고장시키고 간 다음에 갈매기사 먹으러 가시죠 나도 고장한거 고장지었대 여기 하나도 안닙니다 아무튼 우리 형배 덕분에 너무 힐링 잘했고 힘들어도 추억거릴 것이고 나중에는 최고입니다 강원도 정상 최고 그건 뭐에요? 파 이거 구독하다가 봤는데요 이피즈라고요 시켜서 주세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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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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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 아 이거 오전거 먹으니까 아 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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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맛이 나요 그래서 제가 파를 왜 하고 막 이렇게 막 던져버렸는데 아 이제 한번 주네 일단은 여기까지 영상하고 썼다가 저녁에는 고기자분 이걸로 매우 딱 맛있게 먹는거 또 찍겠습니다 제가 몸 제가 한마디만 할까요? 제가 말씀하세요 제가 몸을 포장시키면서 그나마 쫙 꼴 잡힌 잡았습니다 맞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형이 이렇게 와갖고 이제 평생 앞으로도 못해 볼 추억이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물론 이거 때문에 중간에 저같은 경우도 고기를 더 잡으려고 노력하고 이쪽저쪽 뛰어다니고 하는거지만 그러면 이게 다 필요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이걸 또 영상으로 와갖고 나중에 보고나면 내가 왜 저랬을까 후회도 할거야 분명히 조금 더 잡을걸 아 그때 할걸 이런 후회도 할거야 하여튼 덤앤덤의 형부였습니다 역실의 명세였습니다 역실의 명세 제발 좀 족돼지로 잘해 뭐를 난 족돼지를 안해 이제 나는 나 평생 안해 나는 이제 역실의 명세처럼 맨날 안해 아 싫어 안해 각종 하라고 족돼지로 하라고 아 싫어 안해 나 그냥 고기 구워 먹고 그냥 먹게끔 고기 먹고 술값 술만 먹게 해줘 제발 좀 가줘 족돼지는 또 화정 또 족돼지로 와야돼 아 싫어 안해 나 나 안해 하래 내가 돈만 낼게 그래서 니가 다 냈게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감사합니다.